아 오빠 스키 좀 와서 히스턴 보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스키 좀 가르쳐주세요 아 예예 이 스키라는 게요 네 네 이 다리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오빠 오빠 저는 스키 반대로 가르쳐주세요 네? 스키 반대로면 키스?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해치지 않아 근데 여성씨 보니까 스키 잘 타시겠어요 정말요? 제가 레저를 즐길 줄 아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호복지가 굉장히 야무지시네 축구 하셨었나봐요 왜 그래요 아 우리 오빠 주둥이 적설량이 너무 높다 제 설기로 확 밀어버려야겠다 오빠 왜 그래 오빠 상수인 신경쓰지 말고 저랑 눈싸움해요 아 그래야 눈싸움 재밌겠다 진짜 나도 같이 놀아 야 너 구석에 다 있어 그냥 오빠 야 눈싸요 자요 저는 이 집에 얄미운 집에 눈 속에 내가 돌을 넣어가지고 아주 골탕 좀 먹어봐라 오빠 이거 던지 아 예예예 상수인도 같이 놀아요 야 안상수 너 왜그래 너 눈에다가 돌려온거 아니야? 너 왜그래 진짜 사람 죽일리 있어? 집어넣어 뭐야 진짜 진짜 죽겠어 야 너 자꾸 나 무시하는 말하는데 너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온 줄 알아? 누구누구 이 스키장 사장 만나러 온거야 뭐? 첫사랑 내 초등학교 첫사랑 오빠가 여기 스키장 사장이야 나 여기 사모님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아니 웬 유행지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왔다 나타날까? 어?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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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라맨 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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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걸지 마세요 저 혼자 오셨나봐요 혼자 하고 왜왜왜왜 아 지금 보니까 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스킬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됐어 필요없어요 무슨 누가 모르시나 본데 제가 예전에 올림픽 대피로 나갔었어요 올림픽 대로로 나가 여기 오징어 다리 있으니까 나가 팔어 좀 본인 좀 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스키 가르쳐 드릴게요 이 스키에서 가장 중요한건 넘어지는게 가장 중요해요 뭐 잘못 넘어지면 크게 나치거든요 그래요? 보통 일반인들이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넘어져요? 예예 야 이거 완전 OTL이다 어? 이렇게 좌절금지네 진짜 야 완전히 그림이 애니메이션이야 다 그냥 아 진짜 왜그러세요 뭘 왜그래 왜그러기는 아우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에요 봅슬레이가 뭐야 봅슬레이가 바로 봅슬레이가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썰매? 썰매라지 이게 얼마나 아니 이걸 무슨 훈련을 해 나 이해가 아니 그냥 밀고 냅딱 타면 되는거지 내가 보여줄게 그냥 밀어봐 내가 놀이기구인 줄 앓타 이거 엄청 빠른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우 나 진짜 둘 셋 아우 아우 뭐 이거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아우 위험해 위험해 가독 붙는다 가독 아우 가독 붙는다 가독 붙는다 아우 자 왼쪽 아우 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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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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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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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우 나 아우 상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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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아니 15년동안 다 컸는데 눈만 안 컸다 무슨 소리 하는거야 너 보려고 눈물을 뚫고 왔는데 왜 그래요? 눈이나 더 뚫어야겠다 지금 문 불어가지고 아우 어 오빠 사실은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빠 지금 자요? 사람이 15년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잠을 자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어 오빠는 야 이거 다 뜬 눈이야 아 아 죄송해요 아 그래서 저는 어 15년이라는 자지마 일어나 야 너 왜이래 나 어엿한 이제 사업가야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오빠 스키장 사업 잘 되죠? 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생긴게 다는 아니지 오빠 오랜만에 눈 위에서 낭만적으로 놀아볼까요? 생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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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나 잡아봐라 아우 오빠 어 스키장 오빠꺼? 어 내꺼 나 품에 뭘 나 품에 어묵 개당 500원인데 하나 팔면 400원 남아 너 눈 술 좀 더 춰아 너 완전 짜증난다 아